아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늦었죠? 괜찮습니다. 근데 애들은요? 잡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재우기 힘들었을 텐데. 피곤했나 봅니다. 정말 열심히 놀아줬구나. 그럼,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. 저기! 우리 아이들 시터 계속 해주실 수 있나요? 임시가 아니라 정식으로. 물론, 가능합니다. 이미 아시겠지만, 전 고혜린이라고 합니다. 김, 문입니다. 앞으로, 잘 부탁드려요. 지 Про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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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